여름방학학습법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번주 7월 둘째주 정도가 되면 기말고사 전부가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고등학교 1학년 첫번째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어떤 생각할거냐면 어머 나 1학기 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애많이 썼어 그래서 나에게는 충분한 휴식과 충전의 시간이 필요해 맞습니다 맞구요 근데 이제 중요한거 여러분들 이 여름방학이라는 시기 고등학교에 와서 처음 맞이하는 여름방학인데 이 여름방학 다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거 바로 2학기를 위한 역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시간이라는거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방학 결코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약간의 편차 있겠지만 대부분 여러분들 아마 7월 17일 재현절 전으로 해서 여름방학 할거구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달 8월 15일 광복절 전으로 계약을 할겁니다 그래서 자 실제 여러분들 여름방학 기간 아마 한 4주 남짓한 시간일텐데 이 4주 남짓한 요 시간을 어떻게 알차게 효율적으로 나에게 부족한 약점을 채워서 역전하는 2학기를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 샘이 오늘 시간에 딱 담아놨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하면서 본인 필요한 내용들 쏙쏙 가져가면 되는거 알겠니? 자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첫번째는 프리뷰입니다 샘이 여러분들 오늘 시간 할 예 간단하게 밑그림 그리는거죠 자 먼저 1번은요 일단 땡땡부터 자 지금 무슨 시간 여러분들 여름방학 영어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일단 어디부터 갈지 자 요 네모 속에 들어오는게 각자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샘이 제시하는 방법 뭔가 확인해보시구요 다음 두번째 매일 할 일과 그 다음에 매주 할 일 알겠니? 자 계획을 잘 세우는게 무엇보다 상당히 중요한건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이 복잡하고 꼼꼼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우다가 시간만 다 보내는 경우도 안타깝지만 한두번씩 있지 않습니까? 샘이 강조하고 싶은거 지나치게 복잡한 계획 세우지 말구요 딱 요것만 실천할 수 있는거에요 그래서 니가 매일 할 일과 매주 할 일 과연 뭘까? 궁금하죠? 잠시 뒤에 확인할거구요 다음 세번째는요 영역별로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수준별로 어떻게 좀 영어를 집중시간 투자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 샘이 오늘 시간 진행할 이야기 여러분들 자 요렇게 프리뷰 딱 보니까 샘이 할 얘기 미끈해 주시죠? 오케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첫번째 여러분들 여기입니다 성공적인 여름방학을 만드는 attitude 이거 전부 다 아는 단어죠? 바로 뭐 여러분들? 태도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이제 and do 자 뭐라고 이거? 하자라는거지 그래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는거 정말정말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더 두배 이상 중요합니다 바로 실천력이겠죠? 자 하는 부분인데 요거 여러분 선생님 강조 드릴게 자 그러면 이 여름방학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요 자 우리 여러분들 방학이 영어로 뭐죠? 방학, vacation, 휴가, 휴식이란 뜻이잖아? 근데 이제 이 고등학생의 전부파들 너 이제 올해 2019년에 고등학교 1학년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처음 맞이하는 방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시점 7월 둘째주라고 하면은 조금 마음이 좀 뭐야 좀 늘어져 있는 상태 될 거야 왜냐? 기말고사에 그런 긴박하고 빡센 시간을 보내왔으니까 어느정도 마음에 풀어져 있는 거 당연해 이상하다가 아니라 그게 괜찮다는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지나치게 늘어지면 안 된다고요 자 봐봐 이번주에 기말고사가 끝나는데 방학까지는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무슨 생각한다고요? 자 나의 여름방학의 학습법의 시작은 여름방학 하는 날이 아니죠 언제부터야? 그 다음날부터 왜? 우리가 항상 해왔잖아 항상 뭐야? 항상 내일부터죠 아무리 좋고 훌륭한 객도 언제야? 내일부터 그걸 좀 바꾸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첫번째 태도 언제요? Right now 지금 당장부터 시작하라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지난 주말 이제 매일매일 이제 새로운 수강생들이 쭉 과목을 신청을 하고 어떻게 준비할지 좀 확인을 해보는데 자 지난주 있잖아 지난주 7월 월화수 목요 있잖아 월화수 목 요 때까지 학생들이 굉장히 학습의지가 높았어 뭐야? 기말고사에 대해서 오케이? 근데 이제 기말고사가 끝난 학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이 주말이 됐으니까 조금 휴식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선생님이 살짝 했었는데 막상 확인을 좀 해보니까 이 앞서가는 발빠른 친구들이 있는 거지 뭐냐? 자 나의 여름방학 시작은 여름방학 개학식 sorry 여름방학 방학식 이때가 이런 언제라고요? 바로 기말고사가 끝나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벌써 움직이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 친구들 선생님이 지금 딱 화면 만나고 있는데요 어 너무너무 예쁘고 잘하고 있더니 칭찬해 주고 싶어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하는 그 첫 번째 태도를 잘 갖춰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서 어머나 나는 아직 안 했는데 깊이 있는 반성 거기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떻게? 이거 영상 확인하고 난 다음에 시작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자 기다리지 말라고요 언제? 방학식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작하시다는 거 다음 두 번째 자 독한 마음이 좀 필요해 독한 마음 뭐라고요? 바로 2학기에 2학기에 뭐 하겠다? 역전하겠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마 이제 이 1학기 2019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보내면서 나름 흐뭇한 기억들 아름다운 추억들 소중하고 간직하고 싶은 기억들 많이 있을 텐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 학습적인 측면을 조금 놓고 볼게 그리고 여러가 말고 여러분들 영어만 좀 놓고 보자고요 그러면 네가 가장 큰 시험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았을 때 아 내가 요거를 좀 해두었었더라면 하는 그런 부분들 바로 뭐겠어? 지난 예비고일 시기의 겨울방학 부분들 그래서 내가 그때 단어를 좀 더 많이 외워뒀었더라면 그리고 선생님이 그렇게 영어문법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문법에서 발목을 잡힐 거란 부분들 얘기했는데 정말 그거 내가 발목 잡혔네 그렇게 안타까운 친구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겨울방학 시기를 잘 보내고 뭔가 준비를 해왔었다면 지나갔지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너의 1학기가 어쨌든 지금 받은 결과보단 좀 더 괜찮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똑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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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퍼링 강조인 거야 고장난 게 아니야 그 똑같은 아쉬움과 실수와 후회라는 부분을 2학기에는 하지 말자라는 거지 알겠어? 그러면은 이번 여름방학이 너에게는 최적의 뭐가 되는 거야? 찬스가 되는 부분이겠지 그래서 봐봐 학교 내신 영어 점수로 70점 맞는 친구를 지금 당장 100점 만점 받으라 한 이야기가 아니야 네가 아쉬웠던 부분들을 챙겨나가고 이거 조금 평소에 탄탄하게 해두었더라면은 굳이 그 시험 기간에 빡빡하게 어쩌면 이해도 안 된 상태에서 뭔가를 외웠었던 그런 무모한 노력들은 하지 않을 거라는 거니까 오히려 보다 효율적 효과적인 공부가 가능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여름방학 시작하는 두 번째 태도 뭐라고 합니다? 여기 역전! 그래서 1학기 때보다는 내가 조금 더 괜찮은 결과치를 가져가겠다라는 이 두 가지 태도로 먼저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딴 거 없어 해석이 뭐 필요하겠니? 그냥 뭐라고요? 하시라고요 하시는데 자 발바님들 자 너의 2학기 여름방학이 끝나는 게 언제입니까? 8월 15일 광복주 전후라고 그랬지? 선생님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매년 그랬어 매년 그랬으니까 올해도 바뀔 건 없는데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너의 여름방학이 끝나는 시기는 언제로 보시라고요? 시작! 8월 30일 이때까지 알겠어? 여러분들 2학기 중간고사 있잖아 버퍼링 한다 2학기 중간고사 어 선생님 아직 모르는데요 니네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1년 동안 어떻게 학교 운영을 할지 학사 운영 일정이라는 부분들이 대부분의 학교에 공개가 되어 있고요 또 어떤 학교들은 아예 그냥 학생들한테 어떤 다이어리나 플래너 통해서 여러분들 일정을 배부하고 있고 또는 니네 학교 교실 너의 반 교실 뒤에 게시판에 1년의 학사 일정이 붙어 있을 수도 있어 관심을 가지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기말고사가 지났고 2학기 여러분들 중간고사 언제겠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번에 추석이 좀 빠르다 추석이 좀 빨라가지고 2학기 중간고사 여러분들 대박 대부분 학교가 이제 10월 첫 주 알겠니? 10월 첫 주 그 정도 즈음에 중간고사가 치러질 거야 그렇다면은 보세요 9월 1일부터 10월 여기 이때까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네가 딱 본격적인 뭐겠어요? 2학기 중간고사의 준비를 스타트를 끊을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여기 자 쌤이 기말고사 끝나는 시간부터 네가 8월 말까지 어떤 커리큘럼 뭐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겠다 또는 어떤 과목을 네가 공부하겠다라는 계획을 언제까지 8월 말까지를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어떻게 완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시라고요 알겠니? 자 쌤이 지금 서두 부분에 조금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그만큼 뭐야? 여기 출발점을 잘 찍고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태도 지금 그리고 역전을 목표로 그리고 8월 30일까지 여기까지 여러분들 계획 세우고 실천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자 선생님분들 아까 1번, 2번 한번 보여줬죠? 자 일단 어디부터 가자? 시작 일단 문법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를 끝내자고요 자 여러분들 이 한 바퀴 뭐가 됩니까? 자 네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는 부정사, 부정사의 용법만 또는 동명사만 또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만 그래서 특정한 항목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법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고 하면은 고등학교에 와서 중간기말 시험 쳐보니까 어때? 문법이 전범위로 출제가 되는 거 이미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맨날 외울 게 아니라 자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은 있어 자 여러분들 그러면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네가 확실하게 외워야 될 건 뭐가 되는 거니? 바로 개념이죠 관계대명사는 뭐? 관계부사는 뭐? 부정사는 뭐? 분사구문은 뭐? 개념은 깔끔하게 그 다음에 이 개념을 바탕으로 시험을 뭘 낼지 바로 뭐야? 출제 포인트 이거는 뭐야? 개념하고 출제 포인트는 뭐? 이거는 암기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겠죠 왜 문장을 외우고 앉아있고 왜 지문을 외우고 앉아있냐고요 안타까운 거지 그러면 요게 철저하게 되면은 단어만 바꾸어서 그 지문에 출제가 되었을 때 요기가 탄탄한 너는 무턱대고 외우는 게 아니라 요거를 적용해서 세련되고 효과적으로 풀어갈 수가 있겠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겠지만은 문법 강좌나 문법 교재의 부피가 상당히 이만하냐? 아니야 보통은 120, 30페이지 또는 길어봤자 150페이내로 절대로 문법이 두껍지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거 있잖아? 딱 한 바퀴 시작해서 이번 방학의 첫 번째 목표로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 때에 등급 때에 상관이 없이 아 영어 공부를 내가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될 때 가장 걸림돌 그리고 특히나 우리한테 계속 다가오는 시험인 내신에서 문법 문제, 업법 문제 때문에 보통은 20%에서 30% 특히 서술형도 뭐겠어요? 서술형이지만 실제는 뭐야? 문법을 베이스로 한 문제가 많으니까 그 안타까웠던 부분들 또 이제 1학기는 그런대로 잘 보냈는데 문제를 풀면서 또 시험 문제 공부를 하다 보면서 아 내가 좀 여기가 약한데 이런 부분 충분히 있잖아 어떻게 하시라고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야? 반복이야 반복 그래서 여름바학 첫 번째 공부할 때 어디야? 문법부터 확실하게 다시 한번 한 바퀴를 도는 거 이거는 전체 등급과 수준의 관계업 쌤이 기본적으로 추천하는 거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갈게요 자 매일 할 일 자 그동안 이제 고등호 쌤과 쭉 강좌를 함께해온 애재자, 수강생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데 VIP 이거 원래 뭐에 줄임말이죠 여러분들? 자 VIP는요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 이거의 줄임말이야 이거의 줄임말이야 근데 고등호 쌤이 이야기하는 VIP 이거죠? 바로 뭐라고요? 자 vocabulary vocabulary is power 해석은 다 되지 시작 어휘가 힘이다라고요 자 이런 친구들 상당히 많이 있어 아 선생님 제가 영어가 잘 안됩니다 영어가 잘 안됩니다 저 영어를 좀 못합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뭉뚱그려서 하는 이야기야 뭉뚱그려서 알겠니? 그러면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봐 선생님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영어를 잘 못한다 그럼 우리가 실제 시험 우리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오케이? 학교 내신 말고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어떤 문제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듣기평가 문제는 뭐 비교다이도가 좀 쉬운 편이니까 그러면 순수하게 네가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 어디입니까? 독해 문제겠지 그치 않아? 자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네가 뭉뚱그려서 영어가 약하다 영어를 못한다 그러는데 그거에 좀 환상을 좀 깨트리자고요 잘못된 개념을 깨지 않게 하는 거야 그러면 영어가 잘 안된다는 이야기는 실제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독해 문제가 잘 풀리지가 않는 거겠죠 그치? 그 다음 독해가 잘 안됩니다 라는 이야기는 또 봐봐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의 지문이 있잖아 한 단락의 지문 그러면 너 독해 문제 풀 때 뭐하니? 어떻게 풀어요? 대다수의 친구들 일단 처음부터 쭉 읽어내려 오겠지 그치 않아? 물론 이제 유형별 풀이 전략을 이용해서 접근해서 세련되게 문제를 푸는 친구도 있긴 할 거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모든 유형이든 유형 전략 적용하지 않고 그냥 쭉 읽어내려 가던 간에 대부분 네가 이렇게 지문을 쭉 읽잖아요 그치 않아? 그러면 지문이 잘 읽히는 거랑 잘 읽히지 않는 지문의 차이가 뭐죠? 네가 아는 단어가 있냐 없냐의 차이지 그치 않아? 첫 번째 저 읽었어 아 대충 이거 같은데 그 한 문장이 한 15, 16개의 단어인데 그 중에 만약에 네 단어를 한 두세 개밖에 모르는 단어가 두세 개밖에 안 돼 그럴 때는 때려 맞춰서 대충 이런 뜻이 가겠지 문맥상 근데 모르는 단어가 한 7, 8개 이상 돼 그럼 이거잖아 아버지는 뿅뿅뿅에서 뿅뿅뿅을 뿅뿅뿅 이거 해석이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그럼 뭐합니까 너? 다음 문장 가봐 일말의 기대를 걸고 다음 문장 가겠지 다음 문장 갔어 근데 이번에는 뿅뿅뿅이 뿅뿅뿅을 뿅뿅뿅 외계어가 난무하잖아 그럼 뭐해 이제? 그냥 아무거나 찍기는 뭐하니까 선택지 5개 중에 본문에 있는 단어랑 대충 비슷한 거 맞지 않을까라는 신락같은 희망 가지고 찍었잖아 그게 독해를 못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 잘 생각해봐 뭉뚱그려 하지 말고 실제로 정확히 보시면은 영어 잘 못한다 독해가 잘 안 된다 독해 잘 안 된다 뭐야? 문장이 잘 익히지 않는 거잖아 문장이 왜 안 읽혀? 단어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 선생님 제가 어휘가 좀 약합니다 영어 단어를 많이 모릅니다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야 영어 어휘력이 약한 부분인 거지 그렇지 않냐? 자 너의 영어 실력의 80% 80% 어디서 나온다고요? VIP 어휘에서 나온다고요 자 까놓고 말이야 네가 이 지문에 문법이 베이스가 1도 없다고 쳐 가정해서 문법 베이스가 1도 없는데 여기 단어 뜻을 전부 다 알아 네가 그럼 네가 무슨 짓을 하겠니? 아 대충 이런 뜻 이상이라는 걸 짐작을 훨씬 더 많이 하겠지 그렇지 않나? 그럼 여러분들 영어 문장 구조에 뼈대를 만들고 구조를 만드는 게 문법 규칙의 틀이라고 하면은 그 틀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벽돌과 기본기를 쌓아 올라가는 역할 바로 뭐라고요? 어휘라고요 근데 이 중요한 어휘를 사실은 열심히 잘 안 해 물어봤으면 현장 학생 친구들한테 영어 단어 언제 외우니? 학원 올 때요 그 다음에 또 언제 외우니? 학교에서 수행평가 볼 때요 이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수행평가로 또는 아예 시험 문제의 단어 범위가 반영됐으니까 그때 외웁니다 그거라도 하면은 조금 다행일 수 있어 그러면은 강좌 강조 싶은 거 자 어휘가 네 영어 실력의 80%를 결정하니까 모든 등급 모든 수준 관계없이 항상 이 계염들 습관이 돼 있어야 돼 선생님 그러면 VIP 30 거 오시면 뭡니까? 개인마다 약간씩의 능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 단어 30개 자 이 30개가 생판다 모르는 단어를 하라는 말은 아닌 거야 그 다음에 하루 50개에서 개인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고요 이거 이상 넘어가지 마 잘 소화 안 돼 네가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영어 단어를 배울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딱 30개 50개 오케이? 그래서 자 선택하는 방법은요 선생님 여러분들 잠시리 말하겠지만은 무슨 단어 이제 자 단어의 중요성 확인했고 어느 정도의 분량을 할지 확인됐잖아요 그러면은 뭘 가지고 할지 첫 번째 이것이 왜 이래 자 교과서 단어 교과서 여러분들 지금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의 교과서는요 여러분들 이걸 1년 동안 배웁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자 1학기 때 배운 부분들 욕심내면 포함시키고요 왜? 거기 나왔던 단어 또 안 나오냐? 계속 나오잖아 그래서 교과서 이제 2학기에 나갈 부분들의 과에 대해서 교과 단어부터 미리 외우는 부분들 다음 두 번째 모의고사 기출 자 올해 2019년은 이제 3월하고 유학편이 끝났고요 이제 나머지 두 번이 이제 2019년 9월달과 11월이 있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차원도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어휘력을 키워될 것이고요 바로 뭐야? 가장 가까운 전년도부터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꾸로 가서 2018년 2017년 2016년 한 3개년 정도의 어디야? 자 9월 학평이나 11월 학평 여기 나와 있던 어휘들 자 쌤 이거 정리해가지고 공개 자료실에 올려줄게 알겠니? 그리고 각 강좌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는 부분들 다음에 세 번째 자 시중에 단어장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들 부교제를 채택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진행하시면 되고요 또는 부교제가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여러분들 프린트로 아마 나눠 적게 될 것이고 또는 학교의 자체의 교재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교집합을 만들어야겠지 그러니까 단어 또 하나 학교 단어장이 있는데 또 플러스 알파로 무리하지 마시고 있는 거 확실하게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채택한 단어장 있으면 그걸로 하고 없으면 시중 단어장 골라는 점들 이거 자 3개 중에 하나 본인 수준에 맞게끔 매일 30 또는 50 이거 하시라고요 오케이? 자 다음 두 번째 매주 할 일 매주 그러면 매주 할 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모의고사 실전 연습 자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 알람을 설정해놔 D-Day 맞춰놔 D-Day 9월 4일이야 자 9월 4일 뭐하는 날? 바로 자 여러분들 이제 9월 학력평가가 치러진 날입니다 그래서 서울지역 학생들 있잖아 3월달에 시험을 봤죠? 근데 6월달에 안 봤어요 그래서 너는 마치 뭐야? 6개월 만에 치르는 시험이 되겠지? 뭐 그때 3월달에 잘 봤었던 그런 기쁜 느낌들 아 모의고사 이렇구나 또는 3월달에 조금 처음이라서 경험하는 데 의미를 두고서 빅픽쳐 그린 친구들 6개월 동안 네가 뭔가 별다르게 한 게 없으면 굉장히 아쉬울 거야 그렇지 않겠어? 그 다음에 자 경기지역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6월달에 처음 봤어 그러면은 뭐 결과가 괜찮았으면 좋은 부분이고요 조금 안타깝다라고 하면은 뭔가 좀 뒤집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겠죠? 시간 투자 자 어디? 바로 9월 4일 여기다 딱 우표로 해서 내가 3월이든 6월이든 지난 두 번에 또는 한 번에 이 학력평가 받았던 영어 점을 보다는 조금 더 올리겠다 알겠니? 단 몇 문제도 더 맞춰가지고 넘기겠다 어떻게? 준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선생님 추천하는 여러분들 여기 자 모의고사 기출 문제 작년 2018년에서 2018년, 2017년, 그 다음에 2016년 3개년도 언제? 9월하고 11월 그럼 어떻게 총 6개의 모의고사 세트가 나오겠지? 그래서 네가 매 주차별로 한 회씩을 풀어온다라고 하면은 8월 말까지 딱 깔끔하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이겠지? 그래서 요 정도의 2학기 아 작년 그래서 나의 선배들 또 나의 또 선배의 선배들은 어떻게 준비했었던가 이걸 네가 2학기에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이제 크게 욕심낼 게 아니라 매일 단어 할 부분 요거 요거 시간표에 끼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매주 할 거니까 요일은 네가 정해 가급적이면 선생님이 주말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딱 시간 체크해놓고 요렇게 실전 연습 당연히 뭐 여러분들 이거 보고 난 다음에는 오답 정리하고 단어 외우고 리뷰는 꼭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 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 3번 갈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 수준별로 어디부터 할 것인가 요 얘기 자 여러분들 우리 내신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좀 편차가 있으니까 우리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보는 시험 학력평가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자 모의고사 69점 이하부터요 선생님 왜 1등급부터 안 하십니까?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 모의고사 원점수 자 이런 친구도 있단 말이야 쌤이 항상 물어봐 뭐라고 물어보면은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너 지난번 학력평가가 몇 점이었니? 다시 한번 뭐라고? 몇 점이었니? 쌤은 절대 너 몇 등급이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몇 점이냐고 왜냐면 이제 모의고사 여러분들 알다시피 절대평가로 산정하기 때문에 등급 간의 점수 차가 10점이야 그렇지 않아?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께서 3등급이요 그러면 3등급이라고 하면은 그 친구는 원점수 70점부터 어디까지야? 79점까지의 쭉 갭이 있겠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원점수 여러분들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기준으로 오케이? 3학년 올라가면은 등급으로 가도 되는 분이 있겠지만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뭐 여러분들? 1학년 시기에는 원점수 보시라고요? 자 69점 이하에 붙인 부분들 좌절할 거 없어 자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거 뭐냐? 바로 엉덩이 붙이기 알겠니? 그래서 자 결국 네가 서서 공부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책상에 앉아서 의자 위에 앉아서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들 엉덩이 붙이는 시간 투자 훈련부터 하시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몇 시간만큼은 내가 꼭 야 농담이 아니고 조금 과하게 말하면 엎어져 자더라도 책상에서 자 알겠냐? 그래서 엉덩이 붙이는 훈련이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 보면 있잖아 현장에서 가만히 앉아서 자습을 하거나 또는 자기 주도하거나 뭔가를 할 때 선생님 잠깐 화장실 좀 잠깐 뭐 좀 잠깐 뭐 좀 해가지고 1시간 이상을 제대로 안 나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실천할 텐데 그 50분 동안 엉덩이 띄지 않고 네가 하는 거 있잖아 이거 별게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기본 출발점에서 엉덩이 붙이는 훈련부터 오케이? 다음 두 번째요 단어가 너를 구할 것이다 딴 거 없어 뭐라고요? 단어 그래서 자 교과서 단어 선생님이 추출되었죠? 앞에서 독이 2018, 2017, 2016 9월하고 11월 여러분들 여기 모의고사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교과서 단어랑 그 다음에 각 모의고사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단어를 정리해서 제공하는 게 대략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자 3개년 9월, 11월 총 총 6세트잖아 그러면 한 150 단어만 기준에도 여러분들 6세트 몇 개 바로 한 900개에 가까운 단어가 되겠지 그 다음에 교과서까지 집어넣으면 뭐야 역시 한 1000개까지 단어들 그러면 이번 방학 동안에 네가 1000개 정도의 기본 어휘드를 마스터하겠다 굉장히 훌륭한 기획 아니겠습니까? 실천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욕심내서 뭐하냐 바로 뭐야 문장해석 그래서 자 내가 이제 문법 뼈대를 만들어가고 단어의 벽돌을 차근차근 쌓으시면은 그럼 이제 이렇게 문장했을 때 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런 게 아니라 영어 순 그대로 깔끔하게 끊어 읽기하고 직독직해 하는 훈련들 그게 잘 되면 결국 뭐야 영어 문장 해석 잘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법이랑 문장 해석 이런 거 하는 훈련 부분 쌤이 강좌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자 이제 점수가 좀 올라왔어 자 70점부터 85점대에 있는 친구들 자 첫 마디 뭐라고요? 허세부리지 말자고 허세부리지 그러니까 봐봐 여기 딱 뭐야 3등급이랑 2등급 어쩌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 등급대에 분포가 되어 있겠지 근데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가 될 수 있느냐 본인이 뭐라고 생각해? 내가 영어는 아주 나쁘진 않아 오케이 영어가 아주 나쁘진 않아 바꿔 말해볼까요? 영어를 아주 열심히 투자하진 않아 그래서 하는 말이야 뭐라고? 허세부리지 마시라고요 자 공부는 말이야 특히 이제 영어 과목이나 또는 언어 과목들은요 머리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은 쌤이 그동안 쭉 수많은 학생들을 현장 온라인에서 가르치면서 공통적으로 보는 부분은 뭐냐 언어 학습 영어든 국어든 제2위 제3위 외교든 간에 정직한 시간 투자가 답인 과목입니다 과목의 특성상 그래서 자 난 이거 좀 된다 아 이거 뭐 금방 하지 그런 게 아니라 꼼꼼하고 밀도 있게 성실한 시간 투자 하시는 부분들 요거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너도 단어는 필수인 거 알지? 자 그래서 단어 당연히 30 또는 50 그래서 자 니가 이제 요정수 때에서 만족할 게 아니라 좀 더 올라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30보다는 50 알겠어? 50 50 클럽으로 쌤이 추천을 드릴 테니까 단어장 니가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문법 기본 가운데 여기 여러분들 강조할 거 유형 독해 자 유형 독해에서 각 유형별로 문제 지문을 좀 빠르게 풀어가는 훈련인데 자 여기 할게요 여러분들 양치기 소년소녀 자 양치기 너한테 셰퍼드가 되란 말이 아니고요 이제 뭐야 어느 정도의 절대적인 학습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내가 지금 등급 3등급 2등급에서 1등급 더 또는 2등급 더 또는 1등급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과 나와의 차이점 뭐냐 얼마만큼의 절대적 학습량을 채웠냐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절대적 학습량을 채워가려면 일단 뭐 여러분들 양으로 하는 승부가 필요한 순간이겠지 그래서 질적인 공부도 필요한 건 맞아 그런데 어느 정도의 절대적인 양이 누적이 되고 축적이 돼야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진짜 실력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 문법 베이스로 가고 유형 독해 여러분들 문제 풀이 양을 좀 늘리는 훈련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독해 문제집 또는 여러분들 기출문제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주일의 모의고사 플러스 알파로 독해 문제 푸는 양을 좀 더 늘려서 이번 방학 계획 세우시라고 오케이 자 다음요 자 이제 모의고사 86점부터 100점까지 읽어봐 시작 진짜 잘하는 애들은 뭐라고 겸손하다 그래서 니네 학교에서 모의고사 쳤는데 100점 만점이라고 막 시험지를 방방 학교 방방 곳곳에 이렇게 막 휘나리며 다니는 애들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 그냥 다 맞은 거 같아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잖아 그치? 야 그래서 진짜 잘하는 애들은 겸손하다 그러면 너도 좀 겸손하게 묵직한 노력을 좀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자 읽어보세요 너라고 단어는 예외가 아니지 자 니가 지금 수능 본 게 아니잖아요 그치 않아? 야 수능에서 100점 만점 맞았으면은 그거 그냥 코팅 확대 복사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에 뿌려도 괜찮아 그치 않겠어? 자랑할 일이지 근데 지금 아직 1학년밖에 안 됐어요 자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 겸손한 너의 노력을 쌤이 강조를 하고요 자 여기요 문법 바탕으로 한번 쭉 도르시고 다음에 이제 어 여러분들 아마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떤 학교들은 여러분들 이제 부교제를 2학년 수준을 쓰는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쌤이 현장에서 진행하는 학교 중에는 1학년인데 EBS 부교제를 쓰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부교제에 따라서 특히 이제 학교 자체 내신 문제의 시험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여기 2학년 독해 도전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자 앞에 있는 친구들 1학년 거 했다고 치면 뭐 해야지? 내가 2학년 수준으로 그래서 자 고등학교 2학년 2018년 2017년 그 다음에 2016년 여기 거 한번 쭉 도전하면 되겠죠 1학년 거 되면 2학년 걸로 그 다음에 도전해가지고 자 내가 고3 되면은 수능특강 할 텐데 미리 한번 좀 이 정도의 눈높이의 지문들 과연 어떤가 한번 도전해 보겠어 이런 부분들 여름방학에 한번 완독하는 거 쌤이 추천을 드리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여름방학 본인 수준과 등급 맞춰가지고 실천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마무리할게요 여름방학 짧습니다 짧아요 자 쌤이 현장에서 담당 학교 중에 여름방학이 2주밖에 안 된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짧은 시기 자 얘기했어 만약에 기말고사 끝나는 날 네가 내일 모레 기말고사 끝난다 라고 치면은 7월 10일 안쪽이겠지 그러면은 8월 말까지 어찌 보면은 생각하에 따라가지고 6주가 될 수도 있고 7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짧은 만큼 알차게 빡세게 그리고 야 여름에 땀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렇지 않나 근데 그 땀을요 그냥 빌빌빌 흘리는 땀이 아니고 정말 진짜 내 노력에 굵은 알찬 땀방울을 흘리시는 부분으로 여름방학을 보내라고 그래서 이 학기가 진정한 터닝 포인트로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더운 여름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 오케이 그리고 즐거운 그냥 상상만 할 게 아니라 그 상상을 현실시킬 수 있는 실현시키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을바람 언제겠습니까 자 이제 10월 첫 주에 살랑살랑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겠지 그때도 뭐 한다고요 알겠지만 중간고사 볼 거야 그치 그래서 항상 시험 볼 때 날씨가 너무 좋아 그치 않냐 그래서 가을바람에 기분 좋은 너를 어떻게 이 여름방학에 준비하자고 그래서 쌤 알찬 강자 꼼꼼하고 밀도 있게 준비해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요 여름방학 열심히 고등어 쌤과 결고하십시오 하십시오